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에 죄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우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